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? 한승, 박곤 대표는 괜찮은 사람 같아요. 1층에 정진호 검사 쪽 수사관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. 가서 네가 본 걸 얘기해. 우리 아버지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다 말하고. 나 못해. 내가 왜? 그럼 넌 어떻게 되는 건데? 이제는 그만 막아야 돼, 영미야. 나를 위해서 좀 해줘. 나 못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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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해.